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함수죠 바로 VLOOKUP 함수를 사용할 때 종종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값을 검색하는 다중조건 VLOOKUP 함수 공식을 동작 원리부터 작성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온라인 판매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오른쪽에다가 방문일과 이름을 입력하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출력하도록 서식을 완성해 볼 건데요 우선 다중조건 VLOOKUP 함수 공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 엑셀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범위를 배열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A5셀을 선택하시고요 등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비교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방문일 범위에 입력된 값이 이 오른쪽에 있는 방문일과 일치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엔터키로 입력하면 이렇게 방문일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true로 반환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가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에다가 새로운 열을 하나 추가해 볼 건데요 그래서 비열 전체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삽입을 클릭해서 새로운 열을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름을 비교할 건데요 똑같이 동호 입력하시고요 이번엔 이름 범위에 입력된 값이 오른쪽에 있는 이름과 같은지 비교할게요 자 그리고 엔터키로 입력하시면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true와 false가 각각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x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true는 1로 그리고 false는 0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봐야 할 땐 이 두 배열을 곱셈으로 계산하면 두 값이 true일 때에만 1로 계산되어서 조건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를 봐야 할 땐 곱셈이 아니라 더셈으로 계산하면 하나라도 만족할 땐 0보다 큰 값으로 계산되어서 조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에서 알아보는 다중조건 VLOOKUP 함수 공식 이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엑셀 공식을 작성하실 때 정말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식을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컨트롤 Z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전 단계로 돌아오시고요 다시 A5셀을 선택한 다음 동호 입력하시고요 괄호 여신 다음에 첫 번째로는 방문일 범위에 입력된 값이 오른쪽에 방문일과 동일한지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곱셈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 범위에 입력된 값이 오른쪽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지를 비교하도록 수식을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수식 앞에다가 빼기 기호를 두 개만 추가할게요 저렇게 앞에다가 빼기를 추가하는 이유는요 이 계산 결과가 숫자 대신 true나 false로 반환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기 기호를 앞에다가 두 개만 붙여주며 true나 false 대신 이 값을 숫자로 강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엔터키로 이 수식을 입력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1로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범위를 함수에 적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할 값은요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이 조건 범위에서 1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값을 결과 값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구매물품을 입력할 i7세를 선택하고요 등호를 입력할게요 우선 매치 함수를 입력하고요 찾을 값은 1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할 범위는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조건 범위랑 동일하죠 빼기 기호 두 개 입력하시고요 괄호하신 다음에 이 방문일 범위의 값이 이 방문일과 동일하고요 괄호도 같고 곱하기 두 번째로는 이름 범위의 값이 이름과 동일한지 비교하는 범위에서 1을 검색할 겁니다 그쵸? 그리고 마지막 인수는 정확히 일치로 0을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키로 매치 함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범위에서 우리가 찾는 1이 현재 여섯 번째 위치한다고 순번이 검색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매치 함수를요 다시 인덱스 함수로 묶어주고요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구매물품 범위에서 우리가 방금 매치 함수로 계산한 순번의 값을 출력하도록 함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괄호를 닫아서 수식을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중조건 VLOOKUP 공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값을 바꿔볼까요 럭키 2021년 1월 5일 그리고 이름은 박담비로 이렇게 바꿔주면 여러 조건을 만족할 때의 값이 올바르게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는요 다양한 엑셀 고급 공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함수이니까요 혹시라도 이전 강의를 못 보신 분은 오른쪽 상단이나 또는 영상 댓글에 적어드린 이전 강의를 꼭 같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